안녕하세요. 강물입니다. 보이신 아이거 이번에 리처드 르그랑에서 저한테 오션페어 모델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고 제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물론 이건 협찬이고요. 아 그리고 지금은 간단하게 언박싱만 하고 제가 한 며칠 써보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에 받았던 구성품이랑은 조금 다르죠. 뭐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인터내셔널 워런티 카드 그리고 트랙 교체할 때 사용하라고 이렇게 툴까지 넣어줬네요. 이거는 뭐 설명서죠. 자 시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유분으로 역시 러버 스트랩이 들어가 있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모델은 다른 분한테 같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못하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단점들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한번 말해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제가 대략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하나씩 말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기존에 사용하던 모델명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오디세이아 마크3 오션페어 모델이었는데 간단하게 오션페어로 모델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후속장이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서 다이얼 컬러가 세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매트 블랙 다이얼을 자세히 보시면 블라스트 피니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폴라 화이트 다이얼 말 그대로 화이트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다이얼을 폴리시드 처리한 그러니까 약간 유광 느낌이 나는 개인적으로는 이 폴라 화이트 다이얼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오션 블루 다이얼 오션 블루 다이얼 같은 경우는 전 버전에서도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그냥 단종을 안하고 그대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뀐 점이 다이얼 안을 보시면 여기 보이는 이 오션페어 모델명이 레드 컬러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오토매틱 글자가 추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입체적인 인덱스는 유지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크로 브랜드에서 이 정도로 공을 들일 정도로 다이얼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면 꽤나 잘한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작자가 강조한 부분 아마 제 전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알 거예요. 제가 여기 보이는 엔드링크랑 브레이슬릿 피니싱을 조금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따로 연락을 했거든요. 거기 리차드 르그랑에서 알겠다. 다음에는 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느 날 메일이 왔더라고요. 이번 버전은 개선을 했다. 자신있게 뉴 엔드링크, 뉴 브레이슬릿 제가 볼 때는 나름 개선은 한 것 같아요. 일단 엔드링크부터 한번 볼게요. 사실 뭐 엔드링크 모양이 바뀌었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확실히 전 버전하고는 다르게 이 단차가 완전히 잘 잡았습니다. 보시면 단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라 이 각진 모양, 각진 브레이슬릿 이 엔드링크도 각진 모양으로 만들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제가 아쉽다고 한 부분이 이 브레이슬릿이거든요. 그리고 보기와는 다르게 깡통 브레이슬릿으로 보면 되는데 특히 이 엣지 부분, 엣지 부분들이 굉장히 날카롭다는 느낌이 조금 들었는데 이번 버전은 이 엣지 부분을 나름 부드럽게 피니싱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버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었다. 확실히 착용을 해보면 그 개선된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래도 이 가격에 로얄 오크 모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3열 링크로 된 이 롤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는 여전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걸 의도하고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클라스프 클라스프도 엣지 부분들이 약간 날카로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저기 보면 이 날카로움이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거슬린다 싶으면 제가 직접 날카로움을 잡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 다음은 레더 파우치 제가 언박싱 할 때 보여드렸죠. 그냥 모양만 바뀌고 구성품은 그대로 나름 알찹니다. 그래도 자 이외에 나머지는 전 버전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 케이스 크기는 40mm, 러그는 20mm 제가 생각하는 비율 중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이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께도 미오타 칼리버 9039 하이비트 슬림 무브먼트를 넣으면서 두께가 11.5mm로 생각보다 얇은 편이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또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거든요. 아무래도 그 이유가 여기 보이는 미드 케이스가 조금 두꺼운 편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두께보다는 그렇게 얇아 보이진 않는다. 아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이 무브먼트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일단 데이트 기능이 없는 논데이트 무브먼트고요. 그리고 파워리저브는 42시간. 하루일 오차 허용 범위는 마이너스 10초에서 플러스 30초. 생각보다 허용 오차 범위가 크죠. 뭐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팔진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 와인딩 기능이 있고 그냥 평범한 무브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이 로터 소리가 조금 난다는 거. 소리가 어떠냐면 걸걸걸걸 하는 소리. 나쁘지는 않다는 거. 그래도 조금은 납니다. 그리고 러그투러그 길이가 46mm밖에 안되기 때문에 손목이 얇은 분도 부담없이 착용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전 버전도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측면을 보시면 약간 돔용이죠.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 무반사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베젤 인솔트는 사파이어 크리스탈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감성을 여기에서 그대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제가 본 디자인 자체는 블랑팡 피프티 패덤즈 디자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블랑팡 감성을 조금 느끼고 싶다. 그렇다면 이 시계도 나름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그 중에서 현행으로 나오는 파티 스카프 모델을 조금 모티브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본 사람들은 아마 알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특히 야광이 정말 좋았는데 야광을 보시면 굉장히 예쁘죠. BGW9 도료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블루 컬러로 보여주고 있고요. 베젤은 다이버 시계답게 120 클릭으로 단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 클릭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클릭감. 여기서 되게 좋았던 점이 보면 뒤로 가는 백 현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또 이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베젤의 유격이 없는? 나름 견고한 느낌은 드는데 서브마리너 같은 그런 클릭감은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백을 보시면 여전히 다이빙 헬멧과 다시 릴리프 핀싱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이버 시계답게 방수는 200미터로 빵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만한 게 QC 문제. 이건 각 브랜드마다 가지고 있는 QC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수많은 시계들을 경험하면서 메이저 브랜드라고 해서 무조건 QC가 좋은 건 아닙니다. 완벽하지도 않고 시계를 조립하는 테크니션의 컨디션에 따라 상태가 QC가 조금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냥 이것만 참고해 주시고 이건 마이크로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릴게요. 일단 제가 받은 이 모델은 QC가 나쁘지 않구나. 자 그 다음에 가격. 자 이 시계 가격은 389달러입니다. 전 버전보다는 대략 20달러 정도 오르긴 올랐거든요. 일단 현재 기준으로 환율로 바꿔보면 45만 9천 20원. 여기서 관세 8%를 더하면 3만 6천 7백 22원. 그럼 49만 5천 7백 42원이 되죠. 여기서 부가세 10% 하면 4만 9천 5백 7십 4원. 총합 가격은 54만 5천 3백 16원으로 나오는데 제가 저번처럼 제작자가 할인코드 50달러를 저한테 줬거든요. 그냥 영어로 스틸핏이라고 치면 됩니다. 주문할 때. 뭐 제가 이 할인코드로 판매한다고 해서 저한테 오는 이득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구요. 뭐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게 전혀 없거든요. 대략 할인을 받고 하면 40만원대는 나오겠죠. 그리고 시계가 너무 간부가스를 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운이 좋은거죠. 그냥 마음 편하게 주문하시면 자 오늘 이렇게 바르게 제가 한번 개선된 오션페어 모델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솔직히 전보존보다는 나은 것 같긴 해요. 착용하기에도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블랑팡 50패덤즈 감성의 로얄 오크 롤링 느낌을 동시에 느끼고 싶으시다면 구매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니아들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브랜드겠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우와 신기하다 이런 시계가 있네 이렇게 보이기도 하니까 저도 무조건 추천은 안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 디자인 때문에 한번은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메일을 등록해놓고 그냥 한번씩 신제품이 나오면 둘러보는 경우였지 이렇게 두 번 정도를 경험하니까 큰 감흥은 없네요. 솔직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다는 겁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오늘은 얼굴 안 나옵니다. 다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 알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